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계단으로 올라오는 살인마 이 아파트는 싼 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1층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문도 그리 튼튼하지 못해서 4층에 사는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지요 물론 다음 날이면 4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내가 있는 13층까지 우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났지만 다음 달이면 새로 교체하기에 참으라고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늦잠을 잤던 날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지각을 했던 날을 생각하면 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었기에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어제부터 요란스러웠던 하수관 공사 중에 인부가 실수로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내일까지는 전화와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라도 시켜먹을 생각이었는데 휴대폰도 AS를 맡긴 상태이고 전화를 하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밥을 차리기는 귀찮았기에 내려가서 전화를 하려고 나와보니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습니다 저녁때는 고쳐지지 않을까 나중에 시켜먹기로 생각하고서 늦은 브런치는 라면의 찬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라면, 물을 올리고서는 잠깐 베란다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수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무언가가 보였고 자세히 보니 전기톱을 들고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던 인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끓는 물의 라면과 스프를 털어넣는 도중에 띵동 하며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지고 1층 여대생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면서 전기톱 소리와 무엇인가 갈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까 전기톱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인부가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건가 생각해보니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공사 현장엔 하루종일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새 라면은 다 풀어버렸지만 나는 라면을 버리고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살인자가 아직 1층에 있다며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상황이기에 그대로 마주칠 것입니다 전화도 없어서 신고도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았고 놈이 이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놈이 돌아가기를 바라며 창문으로 입구를 내려다봤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우여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 후에 비명이 들립니다 그 비명 소리는 2층에 사는 할머니의 목소리였고 곧 전기톡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비명이 찢어지듯이 우여파지게 됩니다 잠시 후 또다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울리고 바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비명이 들렸고 이번엔 3층에 아주머니 갔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가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여파졌지요 또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고 잠시 후에는 4층 사는 아저씨의 큰 목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비명이 울려파집니다 잠시 동안 조용해지면서 나는 점점 두려워져갔습니다 이놈은 뭘 원하는 건가 왜 아파트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기에 도망갈 방법도 없었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 밖에 없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몸과 마주칠 것이었고 외딴 곳이라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엔 비명 대신 초인종 소리만 여러 번 울렸고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렇다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죽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놈은 갈 것이었고 비겁하지만 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걸까 왜 다들 바보같이 응답을 한 것일까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6층 같았습니다 6층에 사는 학생은 아마 아르바이트를 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뒤어 7층입니다 7층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저씨가 살고 계십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아저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또다시 아저씨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아저씨는 응답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또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층과 9층에서는 초인종 소리만 들렸지만 8층은 빈집이었고 9층은 어제 가족여행을 갔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층에서는 비명과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초인종 소리를 들어온 마음으로 기다릴 때였고 전기톱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11층 아저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분명 나처럼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다가 도망을 치렀던 도중에 계단에서 마주쳤을 것입니다 11층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만 들렸고 아마도 11층 아가씨가 부멍칠 때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층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놀러간다고 하셨기에 초인종 소리가 두 번 들렸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리가 나도 조용히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집안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만 않는다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거름 소리가 문 밖에서 멈췄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현관을 응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유투 입구로 뭔가 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고 정확히는 1층 여대생의 손입니다 나에게 말한 적이 있던 커플링과 독특한 네일아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신음을 삼키며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었지만 잘린 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지요 청각장애인이었던 7층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고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놈은 13층이 끝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응은 옥상입니다 놈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겁에 질린 나는 제대로 도망가지 못할 게 분명했기에 위층이 옥상이란 것을 놈이 알면 분명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갑자기 놈이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나는 살인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녀석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그렇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어쩌지 또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놈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층 여대생이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목이 잘려 나가서 그녀의 머리만 떠 있었습니다 잘려 나간 목은 밧줄로 묶여서 옥상에 매달려 있었고 시퍼렇게 변한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모와 할머니의 애지몽 저희 어머니와 이모께서 어렸을 적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970년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팔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가족은 선선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고 이모 중 한 분께서 씨름씨름 앓게 드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먹어도 또통 나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초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입니다 병실은 지하였고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 당일에 할머니께서는 이상한 꿈을 꾸십니다 꿈 속에서 입원한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고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가 평소에 덥던 꽃무늬 이불을 쓰지 않고 하얀 이불을 고집합니다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지요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강으로 들어가던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지부를 덮게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셨고 저녁시간이 되자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다른 이모분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입원 환자에게 따로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른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고서는 같이 오셨던 이모가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눈, 코, 입이 전북병 뚫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혼났지만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때는 기절했던 이모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 본 검은 옷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에 있던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계속 자기를 죽여달라 데려가라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깨어난 이모가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이모는 병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것 희신에게 하얀 천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위과대학 괴담 2008년에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실험실이 2008년에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져 있는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이었고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 왼쪽으로는 법의학교실 계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입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상한 곳이었고 3층은 해부학 실습실이었지요 제 실험은 해야 하는 실험이 워낙 많았기에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건너편에서 끼익하고 위자를 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조용해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위자 돌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이 되면 위층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도 들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해부학 실습실이라 새벽에 실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기에 화장실을 갈 때면 3층 복도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 예부에서도 자리에 있으면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실험실이 그 건물로 옮긴 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대략 7시쯤에 모두 퇴근했고 그날은 저도 9시 반쯤에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실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합니다 기숙사를 향해 건물을 나서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1층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로비가 있었지만 왼편으로는 법의학교실이라는 팻말과 거의 잠겨있는 문이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해부학실습용 시체 냉장고가 있는 공간이 있지만 로비 쪽으로는 그냥 막혀있는 벽으로 보입니다 1층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환한 대낮이 아니고서야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지요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을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왼편으로 젖히고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아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세면대가 두 칸 그리고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세 칸이 있고 입구 쪽에서 보면 화장실 한 칸의 옆면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선 욕무가 조금 급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화장실 세 칸은 모두 열어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문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칸에서 뭔가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기에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면도 의연한 척 용변을 보고 나서 다시 옆 칸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손은 씻고 가야 했기에 세면대로 재빨리 향했고 부부정하게 앞으로 숙이고서 손을 씻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힘껏 뒤로 당겼기에 갑자기 제 상체가 뒤로 젖혀집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도 물론이고 한 발 물러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 구석구석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면대의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 뿐이며 아무도 없었고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이 어디에 걸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기겁했기에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얼마 후에 그 건물은 재건축되며 그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해부학 실험용 시체 중에는 무연구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멘